라고 합니다 네 아 그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개 드릴 게스트는요 어 지금 이미 지금 월드를 실패하고 계시죠 시민씨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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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브이앱 구독자 여러분 아 보라 보라 비보라의 김태형 이라고 합니다 아 되요 오늘 소개될 어 오늘 방송 게스트가 있는데요 어 그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시민씨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이게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칠백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다시 들어오게 세에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어 내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못했어요. 저도 제가 잘못했어요. 아, 네.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아, 네. 일단 먼저 깜짝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전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깜짝으로. 아, 정말요? 나갈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한데요? 예, 예. 그, 방심 PD님이라도 오시나요? 아,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 왜 일부러 초대 안 왔는데? 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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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 어, 오늘 소개해드릴 깜짝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글라스 벗고. 짜식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 슈퍼스타. 네. 천국 씨. 네네네. 아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요, 앉을 곳이 없는데요. 바닥에라도 앉으세요. 아, 여기라도 앉으세요.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좀 끌고 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콘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뭐라고 해? 뭐, 뭐라고 해? 방송 한 대째 뭐라고 해? 형, 뭐 하죠? 뭐가 풍부한 점?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보라보라, 비보라. 예, 예, 예.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이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신다. 아, 저도 구독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정국 씨가 알려주셔. 아, 그래요? 이번에 개설했어요, 사실. 아, 이제 구독하자 마자. 네, 네, 네. 구독자가 4천만 원이에요. 아, 그냥 영광입니다. 아, 아무튼 오늘 어, 할 게임은요.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 네. 빼빼로. 뭐라고요? 빼빼로? 아닙니다. 혹시 빼빼로로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그 인터뷰를 할 겁니다. 아, 네. 이제 오늘, 또 오늘 이제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소파이 콘서트를 하셨을 때 네. 소파이 콘서트요? 소파이 콘서트. 아, 네. 하셨는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긴장을 했다. 어, 지민 씨는요? 아, 네. 저도 그 아, 저도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 기댔다. 자, 빨리 나가시죠. 네. 이게, 이거 이제 저희가 샌댐이 때문에 네. 2년 넘게 동안 멤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가지고 아, 확실히 한 오랜만에 그 함성이랑 이런 걸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무대하면서도 네. 예, 말씀하세요. 아, 저 저 자, 그러면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를 하고 무섭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랬다. 네. 지민 씨는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아, 네네네. 네. 아... 요즘 TMI 있으세요? 아, 방금 TMI 쪽으로 나가네요. 오케이. 이제 언급은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공연을 시작하셨다. 그거 있다. 공연하면서 어디 막 박았다고 하던데. 아, 맞아, 맞아, 맞아. 괜찮으세요? 네. 무대할 때 몰랐는데 네. 엎탈 넘어오는 엎탈 넘어오는 도중에 아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 지금도 아픕니다. 아이고, 가서 컨디셔닝 한번 받으세요, 끝나고 이제. 네네. 근데 제 차례니까. 네. 하고. 음... 지민 씨! 아,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긴장이 이 친구가 많이 해요. 긴장을 제가 아, 기대가 많았어요. 아, 기대. 네.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공연의 만족도는 한 100% 중에 몇 퍼 정도 되실까요? 어... 100%면은 네. 한 15%밖에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네. 이것도 정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막 오늘이 별로였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첫 대면이라 이게 마음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서 네. 못 드리고 내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해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구독자분들이 혹시 다 아미분들이신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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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이 형들이 4천만 분이 네. 아, 그렇지. 오로지? 아, 네. 오늘 마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이 새끼 좋으시네요. 아,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요즘 인터뷰 데이를? 왜 구독자가 4천만 명인지 알겠냐? 약간 진행 방식이 독특하시네요. 아, 예.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내일 밤마다 웃으면서 자요. 아, 직접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아, 예, 예. 그?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전 브이앱하고요. 아, 저희도 브이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유튜브를 하고, 아, 유튜브를 하고. 아, 브이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 이름은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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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 뭐라고요? 아, 민이 구기 해가지고. 아, 민구기. 이병, 민, 그, 기. 네. 네, 저희는 그, 구독자가 아직, 아직 2천명인데 3천만, 3천분도 되게 저희를 안겨주셔서 아이고.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그쵸. 좋을 때죠. 아, 뭐, 이렇게. 오늘 개설때 해놓고 많이 건빵치세요. 아, 오늘? 구독자한테 이렇게 아니요. 아, 오늘 첫 생방송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개설하셨는데 벌써 네, 지금 300만 분. 생각보다 지금 네, 저만 생얼이라서 좀 약간 많이 참고하셨어요. 아, 생얼이셨어요? 예, 예, 예. 저희도 다 지워져가지고 괜찮아요. 또 검은생글만 남았어요. 아, 실물 하신때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생얼이 전 혹시 저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에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뾰루지도 감각이 있으신데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이 자리에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쵸, 그쵸. 이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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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확실히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어,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질문하나요? 아, 대답하실 거. 대답할 거요? 뭐 말하실 거? 아, 이런 진행방식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주시고 대답하실 거처럼 독특한. 이게, 이게 매력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 대답을 먼저 해라.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다. 어, 이거 되게 독특한. 아, 이럴 거면 사전에 연락을 주면 깜짝이야. 아, 예, 예, 예.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하고 싶은 거 다 뽑히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 어, 보자. 종 씨 작업 잘 되시죠?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크리스마스 뭐 곡 하나 내신다는 소리. 어? 어떻게 아셨어요? 어? 아니, 알죠,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예, 알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은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뭐, 아이 팀인데 그래도. 이 방송은 말하면 지켜야 되는 방송입니다. 아, 예, 예. 공략, 무조건 공략이네요. 예, 공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뭘 말했다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태형 씨. 내일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신다고? 아, 예,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아,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곡 하나 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막 우리 작업한 거. 작업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한 거? 작업한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입은 날의 곡 하나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 되게 왜냐면은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어, 재즈 스타일로? 이번에는 오오오오오오. 한번 고런카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미씨가 내년 가기 전에 또 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년이 가기 전이요? 올해 가기 전에 내년이 오기 전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는군요 예예예 왜냐면은 딱 빌이 왔어요 무슨 어떤 저희는 저희는 진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볼까 둘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를 내게 너무 많아요 스포 자카라는 거 뭐 매운 여섯들이요 매운 거 이런 거 같아요 뭐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놓은 게 많아요 아직 공유는 안 할 거 같은데요 저희 기획 담당이어서 팀에서 아이디어 뱅커여서 여기는 이제 제가 기획하면 행동파 촬영하고요 그럼 이제 매운 거 뭐지 드실까요 아 제가요? 우리 팀에서 매운 거 제일 못먹는데 김치 먹고도 맵다고 하십니까 예예예 저는 김치 한 고등학교까지는 뭐 거의 씻어도 먹었습니다 하하하하 물에 담궈서 먹고요 예예예 매워가지고 그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저는 뭐 실라면 아직도 못 먹어요 이렇게 상태로 얘기하신다 그니까 최근에 새로 나온 라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쉰 라면 라면이 쉬었어요 유 라면? 아 쉰 라면 불편해요 라면이 쉬어가지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예? 아 예 뭐 여튼 아 좋습니다 자 그럼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류 같은 거 없는데 2부에 뵙겠습니다 하하하하